기상캐스터 배혜지 영하 3.2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았고 낮 최고 기온도 대구 5도 등으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맞겠고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7도로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포항 북구도 진방 논란으로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예비후보 3명이 김정재 예비후보가 사실이 아닌데도 중앙의 언질이라는 발언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박승호, 이창균, 험영환 예비후보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같은 당 김정재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3명의 후보가 공동 보조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여러 방면으로 친박 인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특정 후보 낙점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북군은 여성무슨 전략 공천이 이런 것 절대 없다는 것을 저한테 은우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황에 내려가서 정말로 민심을 얻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친박 인사들을 만나봤습니다. 누구누구 이런 거명을 해라 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김 모호가니까 이렇던 성도 몰라. 사정이 이른데도 김 후보가 특정 언론을 통해 중앙의 원지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민심을 왜곡해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3명의 예비 후보는 또 12명의 시도 의원들이 개별이 아닌 집단으로 김 후보를 지지한 것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재 후보 측은 중앙의 언지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정치적 불신감만 심어줄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병석 의원의 불출마로 포항 북구의 선거판이 요동치면서 인물과 정책이 아닌 진박 논쟁과 고발 등으로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연말 한 달 동안 주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구군에서 감사 요청을 한 4개 단지 4,400여 가구를 감사한 결과 모두 112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 결과 달서구 모아파트 단지 입주민 대표는 한전에서 통보받은 금액보다 많은 전기료를 부과하는 수법으로 3년 동안 7,400여만 원을 부당 징수했고 다른 아파트 단지는 참가자격 미달업체에게 시설 위탁을 맡기거나 계약서도 없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규제개혁 추진단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철도 역사 내 약국 개설이 불가능했던 관행에 대해 8개 관련 부서와 규제개선 대책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고 법률 검토를 끝낸 뒤 관련 정부 부서로부터 약국 개설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민원이 제기됐던 2호선 강창역사의 약국을 개설하는 한편 영대병원역과 경대병원역에도 약국 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호선 대공원역 근처 신충 야구장인 대구 삼성라이언즈파크 준공에 맞춰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야구장을 홍보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이승엽 선수의 하차 안내방송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구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안내하기 위해 대구원역 내 안내판을 일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장애인 대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극복해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를 준 장애인 당사자나 다른 장애인을 위해 희생한 시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제2회 장애인 대상 수상자를 공모합니다. 대구시는 3년 이내 동일한 공적으로 상을 받았거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 등은 수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질병을 과장해 보험금을 과다하게 타는 혐의로 58살 양 모 씨와 양 씨의 자녀 3명 등 일가족 4명을 불구석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개인당 3개에서 5개씩 상해와 질병 보험을 든 뒤 2008년부터 7년 동안 천식이나 상해 등 가벼운 질병에도 대구 시내 병원 21곳에 입원해 39번에 걸쳐 모두 1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4부는 2008년 3월 유사 수신사기범 조이팔 범죄수익금 290억 원으로 경북 모지역 도시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그 가운데 28억여 원은 횡령한 혐의로 68살 장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횡령한 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형사사건 공탁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중한 하루 활기차게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